네. 좋아. 좋아. 팝 훈련 에스 산책! 뭐야? 뭔데? 뭔데? 산책! 산책! 산책 가자! 산책 갔다 올게요. 얘들 씨네. 야, 달려봐! 한번. 잘한다. 많이 왔다. 근데 내가 책에서 봤어 얘들한테 찍을 때는 같이 가야 된대 동행해야 된대 얘가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있어야 돼 머니 가면 안되고 가자 우와 우와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안아줘? 안아줘? 안아달라는 거 같아 우와 귀엽다 안아줘? 근데 원래 내가 안는 거 싫어하는데 안아줘? 싫어 안아줘 안아줘 진짜 뭐지? 왜지? 왜 안아달라고 하지? 코코 왜 안아달라고 해요? 안기고 싶었죠? 안기는 게 더 가만히 있어 진짜 신기하다 내가 그렇게 잘 봐? 가자 와 대박이다 왜지? 가만히 있어봐 우와 야 싸우지면 안되면 돼 아니야 서로 싸울게 야 친구다 친구 야 친구다 친구 야 코코가 제일 좋아하는데 같은 시커머리를 만나니까 시커머리끼리 만났어 코코 코코 친구 방황했어 멀리서 바삭상 인도가 이러면 자 미끄러서 한번 태워볼까? 미끄러서 한번 태워볼까? 미끄러서 타자 어 한번만 태워볼게 야 코코야 너무 잘한다 코코야 준비됐어? 준비됐어요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야 이거 뭐야 하하하하 이거 뭐야 바보같아 친구다 친구 귀여워 헬로 야 귀엽다고? 야 나 생길지 5개월에 아 5개월이요? 아 5개월이요? 야 뭐야 동생이 아니 뭐야 저 친구네 야 호기심한 친구들이네 예에 넌 어떻게 하지마 제이콘 야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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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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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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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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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하하하하 야 쟤 빠르다 보라고가요? 아 진짜요? 아하 아하 오기야 오기야 안녕 하하하하 오기야 안녕 오기야 안녕 하하하하 누룽아 달려 아 이거 모니터 되는거죠? 오늘 일일 조교로 저희 김조교로 특별히 모셨습니다 이 친구는 심사위원인가? 아 심사위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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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기씨 전혀 기대하는 얼굴이 아닌데요 심사위원 아니죠 내가 잘 알지 아 두구가 좋아한 거 이제 돌잔치를 맞이해서 케이크와 케이크 가사 간식을 준비할게요 아 간식을 기다려줘 아이고 코코야 너가 좋아하는 닭가슴살 이거 봐 이거 봐 난리 났지? 너가 좋아하는 닭가슴살 난리 났다 너네 금방 해줄게 이거 좋아하지? 알겠어 아니 이렇게 하는 거 맞아? 너 먹고 싶지 누룽이야 먹고 싶어? 누룽이야 아주 여기다 아주 그냥 살림을 차렸네 살림을 차렸네 살림을 차렸네 고구멍 저거 한국노구마야 아 이거 난리 난다 난리 난다 이거 말리고 있는 유포 이거 기가 막히게 냄새 맡아야 돼 내 맘속을 하얗게 밝히던 내 맘속을 다 쓰인 녹이던 아직도 난 아직도 난 여전히 널 미안해 내 맘속을 다 쓰인 녹이던 아직도 난 아직도 난 여전히 널 미안해 맛있어? 네 맘에 들어? 내일 누룽아 앉아 누룽아 앉아 오 앉았어 맙소소 너 누룽아 너 누룽아를 알아들은 거야? 데코레이션 하기 전의 케이크 모순입니다 아 맛있겠다 누룽아 봐봐 네가 먹을 거야 아 달리 났다 달리 났다 기다려 아이고 먹고 싶지? 당연히 집 잃고 나가서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게 이름표를 했어 이름표가 나침반이지 잘한다 정만들 때부터 목숨 소질이 떠는 소질이 떠는 그냥 가위로 자르면 될 것 같은데? 그냥 튼튼한 가위로 자르면 될 것 같은데? 튼튼한 가위 튼튼한 가위 다 막 하얗잖아 하얗고 약간 뭐랄까? 화려하고 럭셔리하고 푸짐한 가위 놀고 경기 오 이 무릎무릎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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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지 아니지 더 밑에 더 밑에 다 끝나가 할 수 있어 대마리의 먹무기 주먹 자리의 먹무기 접시 바로바로 들어와요 눈 위그리게 조금만 올려요 호야가 조금 올려줘 이쪽으로 좀 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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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현수명이 이렇게 붙이면 그럼 됐어 됐어 좋아? 축하해. 어응. 잘 부르네. 잘 부르네. 잘 부르네. 아침보다 더 눈부신 날 향한 너의 사랑이 온 세상 다 가진 듯이 내가 먼저 만들어. 이 키워볼까? 아니 이 키워로 데려갈래? 화면의 방법. 왜? 화목기 다 해보자. 뭐야? 이거 아니야. 에이 이거 알잖아. 사실 제가 어제 나름 성정하고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. 근데 생각대로 잘 되진 않더라고요. 그래서 희재형에게 좋은 정보를 하나 얻고 좋은 곳을 가르쳐지더라고요. 그래서 바로 제가 가슴 아프지만 준비했습니다. 한복을. 저는 성열이 형이 꼭 만들겠구나 하고 믿었는데 어떻게 그걸 바로 귀 얇아서 또 희재형 말을 그대로 해가지고 그렇게 할 줄은 몰랐습니다. 잘 어울리면 된 거 아니야? 호호가 많이 컸죠? 예상 외에 크기여가지고 잘 입어 얘는 딱 안 만든 티 난다 티다가 사이즈대로 다 맞춰서 만들어야 돼. 어? 어? 뭐야?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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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! 야! 진짜 많이 컸다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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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한복이에요. 한복! 제 warmth 500원 어! AN service 그룹이는 허당에서 글을 배우는 학생입니다 이분은 그냥 시즈볼 우리 성열이는 옷을 만들어 줬고요 박사 선물을 공개하는 시험 좀 가질께요 우리 동훈아 어떤 걸 준비했나요? 저는 어저께 호야군이랑 엘군이랑 셋이서 잠깐만요 엘 혼자 준비한 거 아니에요? 같이 좀 도와줬어요 준비한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엘이 또 선물을 공개하네요 선물!